안녕하세요. 별빛하늘 이정주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별빛하늘 이정주택의 또 하나의 포인트, SPC 돌마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SPC 돌마루란 돌과 플라스틱의 합성을 줄인 표현으로 돌 성분 70%와 순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에는 나무무늬 코팅으로 일반 나무마루의 느낌을 내거나 원하는 다른 색깔의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C 돌마루가 시공된 녹막을 직접 보실까요? SPC 마루는 본체가 돌 성분으로 강하고 표면에 강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찍히거나 긁힐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PC 마루는 수분과 습기에 강해서 오염이나 뒤틀림, 변형에 강하며 벌어지거나 부풀지 않습니다. 또 난방 효율이 좋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로부터 바닥난방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돌을 달궈 방을 데우는 온돌방에 살았듯이 SPC 마루는 돌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열 전도효율이 높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SPC 마루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신호환경적 시공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클립타입 시공법으로 이은매 없이 손쉽게 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SPC 돌마루로 나만의 예쁘고 특별한 녹막을 만들어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1522-0817을 통해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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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